네,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은 제주를 대표하는 스피커 두 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예총회 김동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도의회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한번 쭉 풀어볼까 합니다. 올해 첫 추경안이 지금 도의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민생예산이냐 아니냐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올해 본예산이 7조 639억 원입니다. 제주도의 본예산이. 그런데 여기서 4,128억 원, 5.8% 증액된 7조 4,767억 원 규모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도교육청도 당초 예산보다 한 80억 원 늘어난 1조 6,015억 원 규모로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도의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5억 원을 깎았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도정과 의회 간의 예산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전쟁에 대한 그 표현 적절합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의하고 도하고 입장이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박하는 언론 브리핑도 하고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 해보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감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은 물론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뭐가 바람직하냐. 이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도에 있고 그걸 심의해서 의결하는 권한은 도의회에 있는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도에 있고요. 또 그렇게 편성된 것을 어떻게 심의했고 어떤 걸 깎았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우월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도의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영역 중에 도에서 작동하는 부분은 잘 작동이 되는데 도의회의 작동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의원분들이 역정을 내시는 거죠. 본인들의 역량을 더 높이는 방법은 도를 상대로 해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왜 도의회가 그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도에서 이번에 추경의 편성 기조로 삼은 것은 민생입니다.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민생 예산 위주로 짜여져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세부 부분은 이게 민생 예산이랑 뭔 관계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송악산 사유지 매입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원희룡 지사 시절에 송악산은 나오고 그다음에 신해원,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선언 이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이걸 도에서 좀 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다가 사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기로 한 예산의 일부를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걸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심사 보류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요?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이거 다 동의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다 동의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송악산, 하지만 송악산언까지 할 정도로 과거 원희룡 지사 시절에 이 송악산 개발 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걸 좀 보호해야 된다고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유지를 사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론이 컸기 때문에 과거 도의회도 이 부분을 동의해 준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적 이슈고 그리고 여론도 상당히 우우적이고 그리고 갈등 사안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주민들도 원해요. 그러면 당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민생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걸 올렸다는 것이 도의회 측의 의원들 얘기였습니다. 그게 도민들을 상대로 한 설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개 논리가 아주 빈약하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이라면 그거는 정말 도의회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럼 시급성은 누가 따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도민이나 법인이 그 돈을 받게 되겠죠. 그쪽이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는 일방적으로 이게 시급하냐라고 해서 밀어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작년 12월에 도의회가 매입과 관련해서 모든 걸 다 다시 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나름대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진짜 도민분들이나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시급하지 않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은 도의회가 정말 이거는 정말 권위주의적으로 도의회가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 앞에 말씀하셨던 민생 예산이냐 아니냐 이 판단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도의회에 묻고 싶어요. 민생 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도의회가 말하는 민생 예산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역구의 공약 사업들. 그걸 민생 예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러면 지역구 예산, 의원들이 원하는 각 지역구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보세요? 네,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죠. 이번도 그 사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두 분께서 도의회를 굉장히 성토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정은 좀 잘못이 없는 거냐. 도정에서는 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냐.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송학산 유원지 부지 매입권 심사 보류 관련해서도요. 도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뭔 말인지는. 아니, 얘기 다 됐잖아. 왜 지금 와서 이래라는 말을 눌러서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언론에다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를 전화를 해야죠. 얘기를 위한 자를 만나든 의장을 만나든. 도정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야 되죠. 처음부터 지적하신 것처럼 도정의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들이 너무 약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되면 이번에 보류를 해버리고 만약에 통과가 다 안 된다. 이번 도의회 회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향후 투자자가 사유재산권 행사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 국제소송 제기당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의회를 좀 압박하는 모양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국제소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소송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 국제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어렵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과정 그거는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도가 매입을 하기로 예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골병 드는 겁니다.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누군가한테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시급하게 도가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도청의 우리 정무부지사님 이하 이 정무직 공무원들 제발 좀 도의회랑 소통 좀 하시라. 오히려 불통의 피해가 우리 도민들에게 그대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마지막으로 부변호사님께서는 도의회를 향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도의회분들께서는 실제 이제 민생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꼭 정말 불용한 예산이 아니라면 통과시켜주는 게 맞고 또 불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그 매의 눈으로 찾아내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전망대 오늘 순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동연 민혜중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